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또 당사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도 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행수에 대한 그런 주고받은 대화는 반드시 공개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원회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행수, 욕설, 녹음파일 유포와 관련해서 일정한 유건 해석을 내렸습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건 해석입니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유건 해석도 되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서 욕설 부분만을 자위적으로 편집해서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건 해석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11분짜리 원본은 무척 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본 가운데 일부를 발취해서 공개하는 것은 왜 위법행위인가 그렇게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일생일대에서 그런 험한 욕설을 퍼붓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험한 욕설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아주 험한 욕설을 퍼붓는 당사자가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유포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말이든 거리든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약 14분의 원본 통화녹음 파일 가운데서 후보자 욕설 부분만을 자위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비방제의에 해당하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원본 통화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비반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법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법정 대응으로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욕설의 당사자인데 성인이 돼서 그렇게 심한 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말고란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권 해석이 있자마자 바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유포하지 말라는 것이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저 생각은 비반과 낙선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알 수 있느냐의 이야기죠. 당신은 타인의 마음이나 의도를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면 만일 유튜브에 14분이나 11분짜리 풀 영상을 올렸다면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들의 알걸리 차원에서 올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게 해서 올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빼앗은 약점이라고 생각했는지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국민들에게 언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욕설 파일의 공개 문제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덕실에 따라서 억지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를 알걸리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말한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서 듣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후보 비방제로 몰아서 아예 듣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죠.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나온 공식 보도문은 이번에 민주당의 반응이나 이재명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성명함 보시기 바랍니다. 행수 욕설 선관위는 된다는데 재가를 물리는 행안위원장은 사퇴하라. 민주당 선대위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이 또 무도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는 원본이든 편집본이든 낙선의 목적이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조치 운운을 욕설 파일 공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대선까지 시간을 벌리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서영구 의원은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입니다.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가를 물리는 의도로 의심하게 충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수 녹음 파일은 총 14분 분량이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확했습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행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란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서연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건박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행수 욕설 자체를 영구히 지어버리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이런 욕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국민의 귀를 의심케 만든 장분위는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이재명의 막말과 욕설은 시위를 떠난 하살과 같습니다. 엎드려진 물과 같습니다. 압박과 꼼수로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고 전해철 행정부 장관이 선거를 관리한 행안부를 통제하고 서연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한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개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연교 의원은 국회 행안위 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국민의힘의 그런 보도문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참고로 이 내용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본 풀 영상은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 또 핵심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의 페북에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아마 후보를 판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데이터가 좋습니다. 아멘